우리 산업 성교 산업인은 보좌의 축복을 그려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축복이니까 이걸 안 아브라함이 단을 쌓기를 시작한 겁니다. 제가 전도사 때 어느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 독특한 장모님들이 교육자를 굉장히 무시하는 걸 내가 봤어요. 우리가 존경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멸시를 받는다는 것은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교육자가 성도에게 멸시를 받으면서 사역을 한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굉장히 정신을 차렸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나 같은 사람을 쳐다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산업인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조롱을 받는다면 같은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으면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은 장모님이라도 젊은 전도사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걸 알면 멸시하지 않습니다. 네, 나이와 상관없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느낄 때는 누구든지 은혜를 받는 겁니다. It has nothing to do with age. When you can see that you are within God's word, then whoever that person may be, they will be blessed. 렘넌트 일곱 명에게 불신자들이 보고 그걸 느꼈잖아요. 우리 산업인들이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를 몇 가지 하고 있었어요. 지금 요하를 믿는 메시아가 기다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종교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 나라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 복음은 벌써 이전에 있었고 영원히 있고 항상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보고 너희 아비 마귀 예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날 믿고 기뻐하고 구원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당연히 50도 안 됐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믿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저히 못 알아들은 거죠. 항상 장세기 3장 6장 11장 문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은 감남산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였어요. 이 부분을 모르니까 사실상은 응답을 못 받는 거죠. 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이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니까 아니 말이 되느냐 당신 몇 살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일반 사람은 거의 이해 못 할 겁니다. 그리스도란 예수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란 우리가 그 사건을 봐서 이 부분은 처음부터 문제와 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이 이걸 아는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은 그냥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뇌를 통해 가지고 영혼 속에 전달이 된다니까요. 이 부분이 보좌와 연결되는 영혼이란 답이 나와요. 반대로 불신자들은 이 부분이 허감과 통하기 때문에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말씀이 나온 겁니다. 언약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이걸 보게 되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됩니다. 절대 계획을 봐야 절대 은약을 보는 겁니다. 앞에 은약이 있지만 절대 은약이라면 내게 가장 맞도록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절대 여정을 가는 겁니다. 이 절대 여정 속에는 반드시 절대 목표가 있죠. 말씀이 이렇게 일어오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부분에 정인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처음부터 나왔는데 세 절기는 여기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6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 수장절 천국 배경, 우리 내일이 추석 감사드립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 똑같은 부분이에요. 성지대,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이지 벌레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남산에서 아홉 가지 세팅을 완성한 겁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했을 뿐이지 처음부터 했었다는 겁니다.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완전히 체험과 세계보고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은 완전히 이제 세계보고만의 여정을 설명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언장가 가진 산업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오늘, 지금 이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으면 이미 응답은 오는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이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조건 말씀 공부를 많이 한다? 물론 나쁠 건 없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은 성격을 열독을 했다더라고요, 학생이. 성격은 사건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성격은 신학 배경이 없고, 중요한 글에서도 복음 설명이 없으면 전혀 이해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주장은 그냥 저 줄 읽는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 봐야 되는 거죠. 이 성경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키는 이 지금 사단이 3장, 6장, 11장만 되는 걸 무너뜨리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해결책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응답이 이 속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모르면 영세전에 감추두었다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되고 새새 무궁토록 이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속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내일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정확한 다섯 가지 나오는 게 정확한 언약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인도를 받죠. 그리고 미래도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 응답도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걸 본 산업인들요. 그게 증명을 드리겠습니다. 족장 시대입니다. 지금 노아가 이걸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미쳤다고 했잖아요. 미친 게 아닙니다. 노아는 지금 이 부분을 지금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산업인이 붙잡아 될 내용입니다. 이 언약을 결국은 아브라함이 잡고 단을 쌓기 시작해요. 사실상 이걸로 끝입니다. 온다 안 온다도 상관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전혀 이거하고 안 봤어요. 심지어 우리 장모님들 질문을 한번 들어보면요. 아, 질문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 답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언약을 붙잡고 안타깝죠. 지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 얘기라니까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이거 모르면 무조건 망합니다. 그래서 뉴 에이지 단체가 이걸 들고 나왔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발전해서 프리메이션은요. 네프림 운동화잖아요. 이 3단체와 유대인들은 바벨탑 산릉 운동화잖아요. 지금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제 1 바벨탑 운동화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실패 안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가장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그리스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진지어 응답인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모르는 거죠. 참된 힘이 되는 악령 말고 성령의 역사. 이게 답인데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누구나 삶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에게 답은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응답으로 이렇게 응답되는 겁니다. 오늘 그게 정인이잖아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지금 이걸 가지고 볼 때 다르게 보입니다. 조카 롯과 일어나는 가정 문제가 아브라함에게는요. 전에는 그게 갈등이어서 이게 딱 보인 겁니다. 얼마 만큼 응답받았냐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이걸 알아 먹은 사람이 이삭이었다.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확실한 언약 잡았잖아요. 이걸 언약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계속 못 깨닫다가 야폭강에서 이제 이 야곱이 깨닫게 되죠. 이게 족장히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 뒤에 이 언약을 제대로 알고 성지시킨 인물이 요셉이다. 이 속에 있으면 무조건 응답을 봅니다. 이 속에 있으면 실패에도 괜찮습니다.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너무 사람들이 못 깨닫기 때문에 요셉이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실패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눈으로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요셉이 노예로 갔다가 감옥으로 갔으면 실패인 거 아닙니까? 요셉은 처음부터 이걸 본 겁니다. 이거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걸 봤겠습니까? 조금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요, 역사의 날씨가 자, 그 정도로 좀 그럽니다. 예급시대 가장 중요한 것만 봅시다. 바벨론 시대 그때 이걸 다 보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로마 시대 여러분 이게 성경 아닙니까?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산업인들이 받은 응답을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절대 해석이 안 돼요. 이 부분을 이토로 장로가 본 겁니다. 그리고 응답받는다면 따질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은약 속에 앉아 계시면 사실은 응답받는다면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일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이 은약 속에 있는다면 하루 종일 굉장한 일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새가족, 중직자, 교육자 다 어떻게 신앙 생활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약하고는 영 딴 데 있다니까요. 이걸 잡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새가족은 말할 필요도 없죠. 조그만한 응답 오면 응답인가 생각하고 안 오면 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은 응답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간 사람들은 얼마나 알아보는 거 아니까 우리가 죽어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요하께서 안 건져주셔도 됩니다. 이 말은 답을 가지 못해요. 이만큼 중요합니다. 산업인 여러분들이 보자, 이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이 지금 라합을 보세요. 이걸 본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소문만 들었는데 은약을 확실하겠다는 거예요. 라합이 어떻게 되는 거 아시잖아요. 상상초월이죠. 이 다위도왕이 라합의 손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여리고성에서 기생이 이스라엘 나라까지 갔다는 말이 돼요. 가서 은약의 사람과 결혼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들 중에 놓고 난 중에 다윗같은 인물이 나왔어요. 그 족보를 쭉 타고 그리스도 왔어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진짜 여러분에게 응답받을 여러분들은 단어 싹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다 맞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이 은약 속에 딱 있는 겁니다. 누군지 왔어요. 이 여리고를 만난 겁니다. 기회입니다. 완전히 아무리 연약을 만났습니다. 지금이 그 시간파입니다. 안악산지 만났습니다. 아무리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약 붙잡은 산업인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네요. 문제는 이걸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답 안 나니깐요. 이 핑계 저 핑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변경인가 뭔가를 찾으려고 해요. 찾을 게 없어요. 뭔가를 찾으려고 하니까 새로운 거에 희망을 걸잖아요. 그 짧은 희망이 깊은 거에요.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락방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다 갔잖아요. 가서 잘되느냐 또 그럴 겁니다. 네. 평생을 거라고 해요. 답 내야 돼요. 이 답이 안 나가지고요. 거짓말을 철명하게 하잖아요. 다른 말 안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아니다는 말 안 합니다. 그렇죠. 자꾸 교회 아니라고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 보고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아니라는 말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것 해놓고 자꾸 찾아다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얘기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대부분이신지 여기 잠겨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빨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끝난 겁니다. 은약 속에서 다 끝났습니다. 이 속에 있으니 그러니까 또 포로되게 됩니다. 안타깝지요. 이걸 깨달은 다니엘이요. 뜻을 정해 보입니다. 그 옆에 있는 새 친구에게 똑같은 응답이 있네요. 단일이 죽게 됐을 때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응답입니다. 조서에 의인이 찍힌 거 알고 이 말은 죽는 걸 알면서도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감 속에서 뭘 증거해야 되는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허감 속에서 뭘 증거해야 되는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들은 뭘 생각하셔야 되는가 하면 거의 불신자가 문제가 아니라니깐요. 거의 신자가 틀린 거 딴 거 보죠. 그것만 딱 깨달아 버리면 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바벨라스에요. 이걸 벌써 에스드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에스드 한 명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린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죠. 그걸 보고 또 놓칩니다. 또 놓치니까 또 이 신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답을 얻은 사람들로 세요. 사도인 1장 1제 14절의 이름으로 보통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은약을 가진 사람들이 딱 모인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산업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라고 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16장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업도 그렇게 하시고요. 전도도 그렇게 하시고 세 가지 다락방을 하세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요. 다민족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을 틀리게 하고 있습니다. 길이 완전히 딴 데에 있습니다. 치유 다락방 하세요. 여러분만이라도 정확한 복음을 잡으세요. 다락방 틀리게 말할 것 없이 여러분의 정확한 은약을 딱 잡으세요. 뭐든지 이 다락방 하세요. 렘난트 이 세계가 뭐죠? 이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답이 세계복음어 다 병들이기 때문에 치유 렘난트도 키워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속에 모든 답이 따라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산업인들은 전문화 나중에 렘 데이 때 나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오직 유일성 재창렬합니다. 제자화 여러분 사업을 제자화하라. 여러분이 사업이 제자화 안 되어있으면 성경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제자화 안 되어있으면 교회 헌금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의사가 여러분의 제자가 많이 있어야 해요. 보금 제자가. 세계화 렘 런트만이 세계화가 됩니다. 모든 신앙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내년에 주로 얘기하겠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시작은 사도 중심. 성경 자세의 보라. 진자 부흥은 중지교화 중심. 더 큰 부흥은 렘 런트와 부교육의 중심. 부교육의 중심이라니까 이해가 안되지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바울이 저녁에 바울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심어 가요. 그래서 저는 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의 모든 부교육자들은 우리 안에서 단임 목사를 만드는 거다. 지금 제가 우를 띄우는 겁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올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여기 안의 부교육자들 싹 다 물어보세요. 다른 꿈 꾸고 있습니다. 이 좋은 하나교의 부교육자들 다른 꿈 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디 가서 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가 성공이 되어지고 세계복음이 되어지면 좋지만 안되니까. 이 안에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 모으자는 게 아닙니다. 만명 넘어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는. 이거를 막 설치가지고 많이 모이는 데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무너집니다. 이렇게 돼야 해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계속합시다. 또 내년에 두 얘기하고요. 우리가 진짜 은약 속이세요. 이 축복 속에 산업인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하십시오. 영원한 은약 속에 있는 산업인들 위해 참된 응답을 받을 세계 선교할 산업인들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요. 아멘. 일요일 그의 unfast Patriarchies 소년이 많습니다. 이 타입을 살아가십시오. 날씨와 함께 계실 수 있습니다. 동일 그의 사회에 있는 있습니다.